뚱뚱한 악마들에게 뿔이 달린 자 그럼 불길에 뺨을 가진 배불뜩이 앞당들아 내놈들은 지옥의 유황을 먹고 통통하게 살쪄 잘도 타오르며 짤딱막한 목덩이는 통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구나 그 마귀들한테 막 악마들한테 얘기하죠 인광처럼 반짝거리는 것이 없나 여기 아래쪽을 잘 살펴봐라 영혼 싹하고 가져가야 되니까 너네 정신 반짝 차리고 보쳐서 이런 거잖아요 뭐가 반짝하는 게 없나 봐라 그러죠 인광처럼 반짝거리는 것 이거 없나 잘 봐야 돼 그것이 넋시다 이래죠 그것이 넋시다 모몬형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괴태가 모몬형을 얘기하는 거죠 반짝 빛나는 것이 뭐예요 넋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넋시라는 거야 넋을 잃고 혼, 넋, 영 이런 거 좀 다르잖아요 얼 이것 좀 다르죠 넋, 얼 이런 거 다르죠 이런 것도 다 여러분 구분이 돼요 사전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적 해석으로만 봐도 다 달라요 얼이 있다 야 넋이 빠졌네 그건 혼 쪽에 가깝고 얼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민족적 관습이라든가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이 뭐 민족의 얼 그러잖아요 저쪽의 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시대령, 지역령적인 어떤 특징까지도 포함한 게 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영혼값이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좀 더 표현하냐 시대적인 뭐 어떤 힘이 들어가 있느냐 혼값을 조금 더 표현한 것이냐에 따라서 얼과 넋이 바뀐다는 거예요 단어적 표현이 그래서 좀 달라 넋이 나갔다 그러면 인간 구조적인 면에서 얘기가 좀 많잖아요 넋 그러면 얼 그러면 뭐예요 민족적인 얘기로 좀 바뀌어버리잖아 그게 민족령적인 힘이 있느냐 개인을 좀 얘기하느냐 다른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얼과 넋이 좀 달라요 어쨌든 좀 폭넓게 생각하면 넋이다 이래버리죠 그렇죠? 인간의 몸혼영 혼영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혼영 잘 살펴야 돼 저기 혼영이라고 하는 게 혼비백산 될 거고 영이 뾱 하고 올라올 거니까 나비처럼 날개가 날린 영혼인데 날개를 뜯어내면 흉축한 구도기로 변한단다 내가 그것을 도장이로 봉인해줄 터이니 소용돌이 불길 속으로 그걸 가지고 도망치도록 하라 야 불길 속으로 끌고 들어가 야 나비같이 뿅뿅하고 요렇게 해서 인간의 영이 팔락팔락팔락 팔락팔락팔락하고 올라올 때 너 날개죽지 잡고 뚝 뜯어야 돼 그러면 흉축한 구도기로 변할 텐데 그거 가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돼 자 이 말 뭐예요? 지구 에테르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냥 일반 유물론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 에테르장 못 벗어나죠 구천에 떠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악마들이 와서 날개죽지를 툭 하고 뜯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 그게 어디예요? 지구 그러니까 어떻게 맴맴돌아요?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맴맴 불길 속으로 그걸 가지고 도망치도록 하라 어디 뭐 진짜로 우리가 상상하는 시커먼 불길 지옥 속이 아니라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기 지금 우리 사는 곳 여기 다시 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네 그냥 여기서 계속 유네하는 거예요 아 때마침 이거는 좀 벗어났어 메피토가 악마들한테 다시 얘기했죠 야 너 저기 1차 단계에서 실패했지 악마들 야 너 배불뚝이 악마 말고 저 튼튼한 악마 일로 와봐 너네들 봐봐 조금 더 펄럭펄럭 넓은 날개를 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을 거야 파워스트라고 하는 애가 그런 비슷한 애인데 너 가면 날개 주책 딱 잡아가지고 뜯어야 돼 그런 구도기로 변할 텐데 다시 우주 속으로 던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에테르장에서 맴맴돌은 거죠 맴맴 그런데도 이 에테르장을 뾱뾱하고 지나가는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주 에테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다 딴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메피스토를 당황시키란 말이에요 야 너 어디가 일로 와봐 나도 못 가본 동네인데 네가 가려고? 우리 고모 만나면 인사 좀 해줘 미안한데 메피스토야 너네 고모 뱀 할머니 아니었어? 너 아담 이브 전에 조물주 만나러 가는데 너네 고모 만나러 가는 거 아닌데 메롱 제가 지금 너무 간단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도 많이 상승해 보면요 그게 그냥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파우스토를 통해서 괴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치는요 철은 제 방식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메피스토 미안 난 너네 고모 만나는 거 다른 것도 아니야 너네 고모의 고모의 고모 할머니의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야 알겠니? 야 너는 옆에 있는 염라대왕하고 좀 놀기나 해 저 밑에 장군신이 야 장비신이든 관우신이든 걔네들 장난 좀 심하더라 메피스토 너 좀 가서 쟤네들 좀 어떻게 해봐 야 쟤네 방어 터뜨린 쇼하는 애들 있거든 저 밑에서 잘못된 하나님 있어 저 옆에 우주에 메피스토 너 가서 그 주님하고 좀 계약 좀 해 그 하나님 정신 좀 차려야겠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언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무슨 언어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쓴 언어가 섭리 언어예요 섭리 세상의 이치를 제가 캐릭터로 부여해가지고 막 얘기한 거니 지금 순리와 도리의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진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캐릭터를 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나 그리고 이거 여러분 막 농담처럼 또 생각할 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면 진짜 지옥불이에요 이게 야 저쪽 하나님 좀 실수했던데 메피스토 너 출동해서 계약 좀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지금 깨진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진 우주에서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웃고 넘길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섭리를 꿰고 있으면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주를 통해서 다른 우주까지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을 공부하더라도요 내가 더 상위의 이치를 꿰고 있기 때문에 관세암의 눈으로 더 상위의 이치를 줄줄줄 꿰고 있기 때문에 하위의 이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를 들고 얼마든지 분해했다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도 천부경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천부경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파워스트레이드 천부경 딴 거를 해도 천부경 얘가 어떻게 되니까 계속 확장되니까 계속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되니까 변하니까 일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중의적 이치가 있죠 소용돌이 불길 속으로 그걸 가지고 도망치도록 하라 라고 지금 메피스토가 안달났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파워스트 영혼 하나 챙길까 지금 안달이 났죠 난리 났죠 지금 몸뚱이 아래쪽을 조심히 살펴라 이래요 또 메피스토가 영혼을 갈취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세요 몸뚱이 아래쪽을 조심히 살펴라 이 뚱보놈들아 그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영혼이 그런 곳에 살기를 좋아하는지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배꼽 속에 즐겨 자리 잡는다 하니 그곳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튀어나오지 않나 조심히 살펴봐 이러죠 영혼이 배꼽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쳐다봐 이러는 거죠 몸뚱이 아래쪽을 살펴라고 하죠 여러분 몸뚱이 아래쪽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려놓은 형상이 있죠 제가 그려놓은 형상 뭐가 있어요 일단 중앙 사지 이렇게 있고 뿅 올라가서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려놓은 글 이게 인간 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간에 1, 2, 3, 4가 5강하면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인간의 형상이에요 실제로 음양, 오행 다 들어가 있고 무극이 태극이 되는 거 다 들어가 있고 진화 발달 단계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도 동그라미가 3개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이 막 이래놓은 게 아니라 이거 동그라미가 3개야 위에 거는 2개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이 모양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 환 이 형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환되고 있는 거야 환 이 자체가 환되고 있는 거예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에서 수면 위를 운행했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두근 안에조차도 뭐가 있었으니까 인간이 있었으니까 그 두근하는 이치의 세상이 어디였어요 토성기, 할아버지 세대에 그게 두근거리는 힘이 있었어 그 힘이 그러니까 계속 남아서 심장 부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근, 두근, 두근 하면서 식물조상, 동물조상까지 남겨져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메피스토한테 갈취한다고 하고 살아남은 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지금 우리 형상 자 보세요 지금 두근거렸어요 여러분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 슈타이더는 알죠 배꼽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배꼽은 엄마하고 배꼽이 연결돼 있죠 물적 자아의 자리는 배꼽이 맞아 그러니까 호흡할 때 어디까지 내려야 돼요? 배꼽까지 단정까지 막 이러죠 단정까지 하지만 뭐부터 뛰었어요? 우리는 엄마의 엄마부터 엄마의 엄마부터 배꼽이 연결되기 전에 그 엄마의 엄마부터는 어디부터 뛰었다? 심장부터? 두근 그 두근 내 힘이 없으면 배꼽이 연결될 일이 없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배꼽이 연결되겠어 이브가 탄생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두근 내 힘이 없었으면 영혼이 사는 곳은 어디라고요? 단전 배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 자체에 여러분 우리 사지 머리카락 끝까지 일단 객체로 됐던 인간의 형상이면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어디다? 뛰는 가슴 속 그 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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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 그 자리 그것에서 우주 대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보고 있다? 태양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뭐예요? 태양품은 인간이야 가슴 안에 태양에 그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어떤 에너지예요? 더 큰 에너지예요 더 큰 에너지 태양이 폭발하고 있는 힘보다 우리 가슴이 뛰고 혈액을 보내는 그 힘이 훨씬 더 큰 에너지라는 거예요 왜? 영적 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죠 몸뚱이 아래쪽은 맞아요 배꼽을 좋아한다는 건 뭐다? 물적 자아가 연결되어 있는 엄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물적 자아의 호흡이라든가 그런 거는 충분히 단전 의미 있어요 배꼽은 의미 있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주인의 자리예요? 심장, 가슴 그리고 어디? 사고할 수 있는 이 뇌 육체를 돌리는 건 어디? 단전부터 기가 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치를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너무 분리시켜서 좁게 알고 있으면요 수련이 다 틀어져요 여러분 틀어져 지금은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시키면서 건강하게 사고하라 그거면 끝나요 여러분 지금은 근데 솔직히 호흡 메커니즘이 중요하죠 우리는 영을 들여 마시고 나머지를 뱉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배설하는 거예요 피부도 숨쉬고 있고 우리가 귀로 듣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귀로 듣고 음식물을 먹고 말로 뱉는 거야 눈으로 빛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인지해서 또 말로 뱉는 거야 그러니까 후두가 창조기관이 되는 거죠 손도 창조기가 아니야 왜?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진화발달 단계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흡수했을 때 다 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출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사람은 그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 죽는 거지 그래서 살아 생전에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혼 백신이 다 들어와 있을 때 그래서 천봉양에서 깨달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살아서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래서 자 계속 얘기해요 겉만 번드레하고 향도처럼 기만큰 악마들아 야 너희들이 일 똑바로 하네 메피스토가 지금 막 짜증에 폭발하려고 하죠 허공으로 움켜잡고 쉬지 않고 지키도록 해 야 눈 똑바로 뜨고 있어 저 파우트 영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배꼽인지 단전인지 발꼬락인지 심장인지 어디든 잘 봐야 돼 팔을 쭉 뻗치고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어 너울너울나라 도망치는 영혼을 잡도록 하라 그놈은 필시 옛날 직구석에 살 수 없을 것이며 천재라서 당장 위로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오른편 위에서 영광의 빛이 비친다 천재라서 당장 위로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뭐예요 영리하다 천재라 이런 말이 영적 진화도 물적 진화와 더불어서 일어난다 그거죠 일어나 그래서 인간의 영정도 되면요 메피스토도 어찌할 바 없이 약간 당혹스럽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영이라고 하면 인간으로 그 힘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게 뭐예요 루시퍼의 장난 아리만의 장난인 거야 그게 뭐예요 과학, 물질, 문명 그것의 편승화는 뭐예요 무개념, 인간 영혼 없는 인간들 기계예요 기계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인지 앞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머무를 동물 조상물이들 옛날 수행 방식 옛날 공부 방식으로 자꾸 머물면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부류들 영혼 갈치당해요 그냥 메피스토한테 야 옛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애들은 나도 그냥 내가 쓸어가면 되니까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대의 구도자는 현대에 맞게끔 영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재처럼 당장 위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무리 천지 같아도 어떻게 돼요 메피스토 조수들 악마들한테 갈치당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가짜 공부를 했거나 고백과 선언하는 힘이 약하거나 서원의 힘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대자 대비한 사랑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그렇죠 영 이치를 모르거나 그러면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라서 위로 빠져나와도 걸릴 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죠 필시 옛날 집구석에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괴태도 분명히 성격의 이해가 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편 위에서 영광의 빛이 비친다 천사의 무리 자 이제 천사의 무리들 막 얘기하고 메피스토도 다시 얘기해요 하늘의 사자들이여 천상의 결예들이여 유유의 날개를 펴고 따르면서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피클 인간도 다시 소생케하라 여유있게 행렬을 지어 둥신둘시 떠돌면서 대자연 삼라만상의 정다운 자취를 남겨라 자 보면 메피스토하고 대척점이죠 여러분 천사의 무리, 메피스토 무리, 악마 무리 이렇게 있어요 구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천사다, 메피스토다, 악마다 이렇게 재밌다고 설정하는 거 괜찮아요 실제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그냥 이미지를 그리듯이 천사, 악마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이치적으로 이치적으로 보세요 어떤 대열 구도가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늘의 사자 천상의 결예들 볼까요? 차 떼고 폿 떼고 예를 들어서 천사, 메피스토 그냥 딱 이치로만 보면 뭐예요? 음양이에요 그냥 딱 느낌으로 보면 음양이야 그냥 그 위치에 그 역할이 있을 뿐 성숙하지 못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에테르장 못 벗어나는 거지 뭐 그죠? 여기는 성숙했는데 더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에테르장 못 벗어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그냥 음양의 진동껍씨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지구에테르장에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우주에테르장에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메피스토의 역할이죠, 악마들의 역할이죠 그것보다 더 고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천사의 무리가 데려가는 거겠죠 그죠? 이치가 그러하니 실제로 날개를 달아놓고 흰색, 까만색으로 세팅해놓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공포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환상을 심어놓고 공포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치적인 걸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가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없는데 하늘의 사자, 천상의 결혜도 뭐 천사의 무리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폭넓게 열린 마음으로 음양의 이치다라고 하는 전제를 알기 때문에 넓게 이치적으로 좀 생각하자 그거예요 유유히 날개를 펴고 따르면서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자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해준다? 그레첸이 영화 유기 살해를 했는데 용서해줄까? 묻지마 살인했는데 죄인들을 용서해줄까? 무슨 죄일까요? 이거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티끌인간도 다시 소생기하라 이게 무슨 어떤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알겠어요 저는 티끌인간 뭐예요? 우주 80억 지금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주적 시선이 있으면요 이게 괴태가 써놓은 게요 저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냥 제가 막 한 달을 고민해야지 막 쓸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써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티끌인간 다시 소생기하라 여기 지금 80억 우룩거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티끌 같은 인간이 우리가 개미 바라보듯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지구에서 우룩거리는 티끌인간도 다시 소생기하고 여유있는 행렬을 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대자연 산들바람 삼라만상에 정다운 자취를 남겨라 이래버리죠 천사의 무리들 얘네 뭐하는 애들이에요 또 한 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또 한 섭니다 죄인들을 용서해주라는 말 뭘까요 정말 지구에서 죄를 졌는데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거 그런 죄라고 하면 그건 다 업과 카르마로 그냥 쌓여 그런 걸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죄를 용서할까 이 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종교에서 근원의 죄를 말할 때 이거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많이 했잖아요 태초의 이 죄 죄 뭘까요 어머니 품에서 멀어진 것 어머니 품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죄야 이 힘으로 느껴보세요 힘으로 그냥 죄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어머니 품에서 여러분 우리 멀어졌어요 그게 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망각의 강을 건너고 섭리 음향의 진동값 진리 음향의 진동값 안에서 우리가 지구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지옥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값 때문에 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것 그게 죄예요 죄 만약에 그것을 안다 그러면 어머니 품에서 멀어진 게 도대체 무슨 죄예요 여러분 운명과 숙명 같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저 사관에 나가가지고 묵지마 살인을 했어요 뭘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근원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런 죄값은 용서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천사 입장에서는 다 뻔하게 알죠 쟤네들 야 우리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쟤네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보낸 거 우리는 뻔하게 알지 않니 쟤 고생하고 좀 죄 있어도 어떻게 용서해 줘야지 육생에서 저기 티끌같이 우글우글 대는 인간들도 그러니까 우린 다시 소생케 해야 돼 근데 좀 미안해서 어쩌지 이 같은 소생이라 그래도 지구 에테르 범위 우주 에테르 범위 그것을 벗어난 에테르 범위 장 안에서도 소생이 각각 다른 걸 지구 에테르 범위 우주 에테르 범위는 야 메피스토 니네들이 맡아 우리는 이거를 벗어나는 애들만 사악하고 데려갈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뭘 남기긴 해 삼라만상의 정다운 자취를 남기긴 해 왜 하나님이 살았던 마을이거든 하나님이 살았던 동네거든 그것 자체로 이 우주 태양계 지구는 정다운 자취야 메피스토 악마들 너희들은 그런 의미 없지 미안 우리 역할이 이렇게 나눠졌네 천사의 무리가 아무리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처럼 해도요 이치에요 여러분 이치 어쩔 수 없어 메피스토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메피스토가 데리고 내려오는 거야 역할이네요 역할 자기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만큼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덜 찼으면 메피스토한테 끌려갈 것이고 영적장심이든 물적양심이든 모자랐으면 메피스토한테 끌려갈 것이고 파우스처럼 치열하게 싸우면서 죄값도 받고 용기 내서 더불어 함께 살자고 파도가 몰아쳐도 다시 보수하고 다시 보수하면서 이 지구 지옥같은 지구에서 꿋꿋이 살아내면서 시간아 멈추어라 할 정도로 나 지금 여기 우리를 알아버렸을 때는 우리는 천사의 무리한테 데려가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메피스토 비켜 우리는 쟤네한테 좀 길 안내 좀 받을게 이번엔 미안 이러면서 가는 거죠 여유있게 행렬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던 메피스토는 어떻게 할까요? 대척점이죠 불쾌한 소리로다 구역질 나는 소리가 반갑지 않은 빛과 더불어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구역질 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빛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구역질 나죠 뭐가? 빛이 우리 이전 강의에서 빛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뭐가 있어야 빛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 빛의 어머니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죠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지 왜? 우리는 비도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어디를 운행하셨어요? 흑암 흑암 거기가 어머니 품이었네 그죠? 실제로 양수 속에 있는 아이처럼 어둠이었네요 깜깜했네 이거 어머니 품이네요 어둠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고향이 있는데 어둠이 그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땐 흑아미로 운행했잖아. 하나님 우리의 같이 될라 그러면 뭐가 되라는 소리였어요? 어둠이 되라. 그 말이네요. 더불어 더불어 그 차례 보면 이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되라. 흑아미로 운행했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같이 될라 그랬으면 너도 흑아미로 들어와야지. 이 시커먼 어두컴컴한 게 니가 뭔지 알아야지 한번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그냥 어둠이 뭐예요. 빛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음향으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 어둠도. 그냥 그 자체야. 자체. 자 이 이치를 듣고 다시 보세요. 메피스토가 불쾌하다 구역질한다.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둠이니까 빛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빛의 어둠을 볼 때는 어떻게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빛의 어둠을 볼 때도 불쾌하고 구역질한다 이러죠. 왜? 음향의 진동값 안에서 우리는 지금 섭리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빛과 더불어 위에서 내려온다 하잖아요. 지금. 저건 사내아인지 계집아인지 모를 서툰 노랫소리로. 암수 같다 했죠. 여러분. 암수합. 자웅동.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나누기 전에는 아담은 뭐예요. 마치 자웅동 같은 거야. 자웅동. 음향의 진동값이 한 번에 있는 것. 자웅동. 사내아인지 계집아인지 모를. 서툰 노랫소리. 뭐가 자웅동이에요? 여러분. 섭리가 풀어지면서부터는 자웅동이 깨져요. 잠깐은 머무를 수 있어. 이것도 여러분 애매한 얘기지만. 섭리가 여러분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나오고 해. 매끄럽지 않아서 섭리가 만약에 시작되더라도요. 자웅동인 상태는 교집합처럼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완벽한 자웅동은 어느 쪽일까? 물론 여기도 자웅동이 교집합처럼 이렇게 있어요. 간극. 간극. 물질 이전의 물질 같은 것에서는 간극. 여기 뭐예요. 로고스 만법의 세상. 얘네들 다 자웅동이야. 로고스와 만법의 세상이 얘네들이 다 자웅동이에요. 음향의 진동값이 있고 태극이 있지만. 여러분 태극이 뭐예요? 음과 양이 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자웅동. 태극 음향 안에 있네요. 여러분. 자웅동. 로고스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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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법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딱 현명형으로 보면 딱 뭐더라? 태극. 그거를 또 미실 세상으로 쪼개고 쪼개고 전자현명형으로 더 그거를 막 쪼개서 딱 봤더니 여기 뭐가 있더라? 음향. 그것이 한 덩어리처럼 있더라. 크기를 잴 수도 없는 것. 물체도 인 것 같지만 물체가 아닌 것이 태극이에요. 여러분. 이 힘들이 합치고 합치고 합쳐야지 드디어 잴 수 있는 물질 하나가 태초의 물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태극이 작용하고 나서야. 그래서 태극은 로고스 자체다. 말씀 자체다. 태극.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태극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침방울이 튀었다고 그 침방울이 태극이에요? 아니야. 공기가 이렇게 압력차가 생겼다고 태극이에요? 아니에요. 태극은 마치 무질과도 같아. 물질이 아니라 무질.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진동값에 의해서 전파로 제 목소리의 형상을 듣고 있죠. 그것의 내용. 그 힘. 힘. 그 힘. 그게 태극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용으로 힘으로 알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 동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것. 그것이 태극의 힘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게 아니라. 태극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태극의 원상은 뭐였다? 무극이었다. 무극의 고향이 어디다? 무주예요. 그래서. 무극의 고향이 그래서 무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반갑지 않은 빛과 더불어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우리는 중력장 안에 살기 때문에 지구에 땅밟고 딱 서 있을 때는 우리 지금 지구 어머니 품 쪽으로 중력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더 큰 우주에서 중력장이 있어요? 없어요? 훨씬 센 중력장이 지금 우주에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어디로 더 향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독 어디로 지켜들고 있어? 머리를. 위로. 광물 선조, 식물 선조, 동물 선조는 어디에 머무르는 힘이 훨씬 많아요. 중력장이. 지구 어머니 품. 왜? 우리의 가축이 되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날고 기는 것 가축이 있어라. 식물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로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은 머리를 쳐받고 있고 광물은 이 자체가 되어있고 동물은 깃게 봐야 가로로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대지에 딱 발을 잡고 위로 뻗쳐있어. 얼굴이 위로. 뭘 받으려고요? 영적 중력의 가치를 알려고. 드넓은 우주로. 끝이 없는 우주로. 그러니까 레무리아 선조들은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얼굴 위로 뾱뾱하고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물체, 에트레체, 아스트레체가 마치 홍나듯이 뾱뾱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역으로도. 사나야인지 계집인지 모를 서툰 노랫소리. 섭리 안에서는 엄청 서툰 노랫소리예요. 여러분. 태국도 실수하거든요. 이거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태국도 실수하거든요. 이게 왜 100% 맞아요? 태국의 실수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잖아요. 아, 이 알고 준 운명이요. 이 숙명이요. 고통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이치. 고통이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고통이 없는 건 없다, 그래서.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서툰 노랫소리, 그렇다는 거예요. 섭리의 진동값은 그렇게 서툰 노랫소리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댄다, 그거예요. 서툰 노랫소리. 사나야인지 계집인지 모를 서툰 노랫소리가 들린다. 신앙에 열심히 척하는 놈이나 좋아하겠다, 메피스토가 막 짜증이 나 있죠. 너희들도 알다시피 저 크각무도한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고안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죄악까지도 저놈들 예배를 올리는데 알맞은 모양이다. 비꼬고 있죠. 괴태가 동시에 기독교를 엄청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섭리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지금 괴태가 표현하고 있다. 물질 안에서도 아까 이 죄값이 있었잖아요. 죄를 용서해준다. 그 죄값에 종교가 다 깨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하는 인간들은 신앙이 열심히 하는 척하는 놈들이나 좋아하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태가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놈들이나 좋아하겠지. 야, 예배 올리는데 나 알맞겠지. 저 천사의 물이 내려오는 것 좀 봐. 서툰 노랫소리 좀 들어보렴.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그렇게 깨진 종교는 아예 하찮죠. 그러니까 괴태가 메피스토나 파우스토 입을 통해서 어떻게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섭리적으로도 아까 전에 연속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어둠은 빛의 어머니다. 사나이인지 계집아인지 모를 자웅동, 서툰 노랫소리. 섭리가 풀어질 때는 음향의 진동값 자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메피스토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고안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죄악은 뭘까요? 이것 자체가 실제로는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깨진 종교를 포함한 과학물질 문명의 모든 이야기들이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갈 때 음향의 진동값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지금 이 세상 만사가 다 풀어졌잖아요. 우리가 고안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죄악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차린죄? 강간죄? 아니요. 구도하지 않는 죄. 구도, 구도. 도를 찾아 떠나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동물선조, 식물선조, 광물선조로 남은 거야. 선행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았어. 식물선조도 그랬어. 동물선조도 그랬어. 지금 우리 주변에 눈뜨고 보고 있어요. 동물선조로 남게 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메피스토, 악마가 고안해낸 그 치욕스러운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툭툭 털어버리고 가야 된다. 그거예요. 저 멍청한 놈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오고 있구나. 저런 식으로 놈들은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가로채 갔으니 우리들 자신의 모기를 가지고 우리를 잡는 꼴이다. 저것들도 악마인데 가면을 쓰고 있을 따름이다. 저 이거 보세요. 괴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번에도 놓친다면 영혼의 치욕이 될 것이니 무덤 가까이 다가가 가장자리를 단단히 지키도록 하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 메피스토 음양 그냥 이것 이것 마치 저울의 양쪽처럼 음양 그러니까 괴퇴가 그 정도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것들도 악마의 가면을 쓰고 있을 따름이다. 이래버렸죠. 그냥 너는 양이고 나는 음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너는 양이고 나는 음이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가 천사와 악마를 만들었을 뿐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들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잡는 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니까 네가 나를 잡고 내가 너를 잡고 천사가 악마고 악마가 천사고 천사의 무리가 메피스토 펠리스 악마무리고 메피스토 악마무리가 천사의 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는 어떤 힘이 있어요. 밀어내고 붙고 하는 힘이 막 생겨. 그러니까 서로 막 멍청한 놈 불쾌한 소리에 구역질 난다 막 이러죠. 떨어지는 힘 만나는 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태극들이 튕기면서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보면 원론적인 어떤 구조적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 다 뭘로 봐요. 무국 태극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형상이 들러붙으면 그 형상에서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치적으로. 이거 그냥 태극이네. 태극의 이치가 그렇게 섭리로 뿌려졌으니 아르만과 루시퍼의 힘이 당연히 그렇겠지. 얘네들이 뭐가 달라 똑같겠지. 괴태는 그 수준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무기로 우리를 잡네. 태극 안에 음향이 똑같이 있으니까. 너도 태극 나도 태극. 쟤네도 악마인데 가면을 쓰고 있을 뿐. 같은 태극끼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극들의 다툼에서 어디는 더 세게 밀어내고 어디는 더 세게 끌어당기고 그런 성격들이 모여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진화가 빠른 쪽. 예를 들면 진화가 빠른 쪽은 치욕스럽지 않을 것이고 진화가 느린 쪽은 계속 지는 쪽에. 메피토가 자꾸 진다잖아요. 가로채 가니까 영혼들을. 지는 쪽에서는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더 단단히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팽팽한 힘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음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사와 메피토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입을 빌려서 괴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자연섬리의 음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괴태는 마지막 인생쯤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음향의 진동값을 엄청 보면서 지금 우리한테 이 아름다운 글로서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야 천사 악마 그거 똑같은 거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야 겁먹지 마 그거 잊힐 뿐이야. 이럴 시간에 용기내서 구도하고 정진해 공부해.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지금 괴태가. 인간의 지혜와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인간의 지혜. 메피스터드 능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악마와의 계약도 무색하게 만드는 힘. 자 천사들의 합창 다시 나와요. 눈부시게 빛나면서 향기를 풍겨주는 장미요. 너울너울 춤추고 떠돌면서 은밀히 생기를 주는 꽃이요. 가지를 날개 삼고 봉우리를 활짝 펴서 서둘러 꽃을 피워라. 봄이여 진홍빛 꽃과 초록빛 잎을 싹트게 하라. 고요히 잠든 자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라. 무슨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힘이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힘. 그것의 보통 대변은 뭐예요. 꽃. CR에서 잎에 투고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봄이여. 봄이여. 난다 그거죠. 난다. 가봤자 난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힘의 대표죠. 그 힘의 대표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봄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봄이 와요.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죠. 겨울은 뭐가 있어야 겨울이 와요. 가을이 있어야 겨울이 오죠. 가을은 뭐가 있어야 가을이 와요. 여름이 있어야 가을이 오죠. 여름은 뭐가 지나야 여름이 와요. 봄이 있어야 여름이 오죠. 당연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죠. 그 사계절 변화 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리이자 섭리야. 순리이자 섭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는 게 환이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고 섭리와 진리로 풀린 게 뭐예요. 산들, 바람, 자연에 있는 그 상태의 흐름. 그게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섭리야.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은행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한여름에도 시원하죠. 과학물질 문명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정한 온도로 만들어놨어. 일정한 온도로. 이 포인트도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상관없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 좋아요 여러분. 별들의 운행, 사계절의 운행. 이거는 순리와 도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 우주적 질서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인간이 뭐 했는데. 과학물질 문명으로 지금 뭐예요. 사계절의 힘까지도 건물 안에 있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 몇백 년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몇백 년이 뭐예요 여러분. 최 백 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언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건물에서 살았어요. 돌이켜봐. 백 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엄청난 격견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연 섭리도 이제 무색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야. 걔데가 제가 종종 얘기하죠. 비유하잖아요. 그들이 승질나면요. 핵폭탄 터뜨리면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진단 말이야. 더 큰 자연 섭리로 보면요. 그거 그냥 물거품 아래 턱 터지는 것도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들이라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대자연 변화 원리의 커다란 메커니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는 우리의 생로병사를 큰 틀에서는 조절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학물질 문명의 힘으로서 지금 어떻게 진화 발달했다? 사계절이 없는 건물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형상에 미치는 이 몸 자체의 영향도 어떻게 해요?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많이 바뀌어 많이 바뀌어. 게다가 지금 인종도 많이 섞이죠 여러분. 인종이 왜 섞일까요? 왜 다문화 다문화 거리면서 인종이 섞이는 게 그냥 용납되고 있잖아 여러분. 당연히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죠. 옛날에 만나려면 진짜 지진에라도 일어나서 판이 합쳐야지. 야 쟤네들 뭐야 뭐야 이러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야 만나는데 아니면 수십 년을 막 이동을 하면서 해야지 좀 다른 민족을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야 겨우겨우 만나는 건데 물론 지숙한 역사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큰 몇백 년 안에, 백 년 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 1일 생활권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들도 다 섞여. 지구 안에서의 다계들도 다 깨져. 모든 정보들은 다 경유되고 있어 지금.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다 오픈돼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만큼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화 발달도 그렇고 사회의 진화 발달도 그렇고 이 지구 자체의 특성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몸 다. 그게 여러분 다 해서 진화예요 진화. 그게 다 해서 진화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방식 공부대로 봄, 여름, 가위, 겨울 계속 따져봤자 여러분 답 안 나온다 그거야. 자연 좋아요. 힘 있어. 그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애써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급하면 병원 갈 거잖아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릴 거잖아. 어떻게 그런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옛방식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자 그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천사들의 합창 보면 봄 얘기가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그냥 여기서 내려놨다. 하지만 천사들의 합창은 뭐예요. 지금 여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상. 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 생. 삶. 살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낫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것의 대표 뭐예요. 꽃. 꽃망울 터지는 것. 꽃목어리로 활짝 펴라.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환이에요 환.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활짝 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꼽짝해요 못해요. 메피스토 자체도 이 굴레 안에 있어. 메피스토 자체도.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야 당연한 건데 쟤네 왜 그러니. 봄은 오는 거야. 여름은 오고. 가을은 오고. 겨울은 또한 와. 언제 한 번씩은 메피스토 네가 영혼으로 가져가겠지. 하지만 우리 천사들의 합창은 우리 천사들의 일은 너와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저쪽. 우리 서로 열일해보자. 이런 상황이죠. 자 메피스토가 다시 얘기해요. 마귀들을 향해서 저놈들은 저 따위 꽃송이를 눈꽃처럼 뿌려서 뜨거운 악마들을 묻어버릴 생각인 모양이지만 너희들이 입김에 넘어가서 오그라듣고 말 것이다. 메피스토도 막 대항하죠. 근데 여러분 이 힘이 천사들의 힘보다 모자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음향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똑같은 거야. 똑같아. 악마들의 입김의 힘이나 천사들의 꽃망울이 터지는 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꽃망울이 터지면 뭐 하는데요? 꽃이 피고 죽어요. 이 꽃도. 이 꽃이 영원한가요? 아니요. 죽어요. 야 그럼 조화가 있잖아. 조화가 영원한가요? 아니요. 썩어요. 지구 위에서 썩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메피스토의 힘이나 이 악마의 입김의 힘이나 천사들의 꽃망울이 힘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똑같아. 전혀 다르지 않다. 모두 뭉쳐서 확고한 진을 치고 저것들을 막아내라. 싸우죠. 치열하죠. 그런데 기운이 빠져버린다. 용기도 사라져버린다. 마귀 놈들이 색다른 아첨에 불냄새를 맡은 모양이로구나. 뭘까요? 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어쨌든 꽃목울이로 막 풀르고 생기를 막 불어넣으려고 하니까 메피스토 악당들은 그것이 대항해서 막 입김에 녹아내리게 막 싸우고 있잖아요. 천사들의 어떤 힘들하고. 그런데 또 기운이 빠져버린대요. 용기도 사라져버린대. 악마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용기가 사라져버릴까요? 악마도 용기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왜 용기가 사라져버릴까? 이 또한 뭐예요? 바로 또 음향이야. 이 또한. 악마가 아무리 입김을 불면 뭐예요? 또 씨앗은 이상하게 뿌려지고 또 싹은 트고 꽃은 나올 텐데. 이 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악마들이. 야 마가받자 또 나고 마가받자 또 나고 야 쟤네 잡초 같은 거 뭐야.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정말 신기하대. 아우 기운 빠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술리기 때문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는 도는 것의 이치는 술리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메피스토나 그런 면에서는 기운이 빠져버리는 건 똑같아요. 얘네가 꽃몽으로 터뜨리면 뭐예요? 입김에 노가 오그라드는데. 근데 또 노가 오그라들면 뭐예요? 또 꽃은 피는데. 일종무종하면 뭐예요? 또 일시무시될 텐데. 아무리 육생에서 싫다고 발버둥 쳐봤자 일은 벌어진다 그거예요. 일은 벌어진다. 그러니까 섭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향의 진동값을 어서 다른 곳으로 퉁퉁 튕겨내야겠죠. 섭리의 안에서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건요.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운 빠지고 용기 사라져버린다고 그냥 푹 하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론가 또 튀어나가야지 또 한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환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귀 놈들은 색다른 아침에 불냄새를 맡은 모양이구나. 저기서 실제로 영혼이 썩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죄를 지은 영혼도 있을 거고 깨달음이 부족한 영혼도 있을 거고 여기서 향기가 그냥 솔솔 나겠죠. 악마들 입장에서는 향기가 솔솔 나겠지. 야, 쟤네들의 에너지면 우리가 지구 에테리장 정도는 수리 좀 할 수 있겠네. 야, 구천 떠돌게 좀 할 수 있겠다. 야, 영혼 좀 더 갖고 와. 저게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돼요. 자, 천사들의 합창 나와요. 성스러운 꽃잎들, 즐거운 불꽃들은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을 퍼뜨리고 즐거움을 마련한다. 진실한 말씀은 맑은 창공에서 영원한 무리들에게 어디서나 영광이로다. 자, 이거는 천사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냥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 섭리. 이건 그냥 순리와 도리에 가까운 얘기예요. 순리와 도리에 가까운 이야기라서 빨간 줄로 쳐놨고 실제로 언어가 바뀌면 이건 메피스토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언어가 바뀐다고 하면 천사 입에서 안 나와도 이거는 메피스토 입장이나 천사 입장이나 똑같아. 성스러운 꽃잎들, 즐거운 불꽃들 이거 뭐예요? 음향의 진동값 자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동시에 있는 것의 그 힘 음향의 진동값 자체 성스러운 꽃잎들, 즐거운 불꽃들 즐거운 불꽃들 뭐예요? 나가려고 하느니, 뻗어나가려고 하느니 두근 두근거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 뛰고 있는 그 힘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힘 즐거운 불꽃들 성스러운 꽃잎들 뭐예요? 나게 하느님 구의 자리 설정 저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자 대비 뭐 때문에 있어요? 아무리 똥막대기가 될지언정 우주로 튀어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나가는 힘 그러니까 성스러운 꽃잎들이 봄을 대변하고 다시 나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싹을 트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는 천사들 입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을 퍼뜨리고 이거 뭐예요? 진짜 너무 쉬운 말인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야 본심에서 무진본이에요 이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을 퍼뜨린다 건 대자들 비한 사랑이 사랑령 지혜령 의지령 우리 공보로 지혜령 의지령이 아니라 저는 꼭 사랑을 집어넣죠 지혜는 사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의지는 사랑과 지혜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랑령 지혜령 의지령을 저는 그냥 같은 맥락으로 봐요 그래서 사랑 지혜 의지 이렇게 같이 쓴단 말이에요 저는 사랑을 퍼뜨린다 마음 가는 대로 뭐예요? 무진본 해서 본심이 막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퍼뜨린다 그게 이것의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다? 석가문의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을 퍼뜨린다 이거예요 즐거움을 마련한다 음향의 진돗갑 자체를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엄청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좋았더라 진실한 말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맑은 창공에서 영원한 무리들에게 어디서나 광명이로다 실제로 태양빛 달빛 광명 저 멀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듯 많은 듯한 저 먼 곳에서 반짝반짝이고 수많은 공간이 없을 정도의 별들이 빽빽하게 차있는 이 빛 조차도 다 어디서나 광명이로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이 빛들이 다 다 맑은 창공 영원한 무리 어디서나 광명이다 괴태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은총을 주는 거야 괴태 입장에서는 정말 양심적으로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알미야 이게 지혜야 이런 게 괴태가 파워스트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말들 해주는 게 이게 축복의 비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잘 배웠죠 슈타이너도 모든 책에서 꼭 이런 축복이 들어가 은총이 꼭 들어가 있어 힘내시라고 쓸데없이 마음 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치적인 메커니즘에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카싱 네크드적인 이해가 있고 어디서나 광명이로다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이런 힘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이야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 메피스토가 그러면서 막 저주받을 놈 치욕스럽다 곤두박질 치면서 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다니 이 마귀놈들아 니네가 내 편이냐 쟤 내 편이냐 뭐 이렇게 겁대가 뭐 이렇게 용기가 없고 겁이 많아 열탕이나 뒤집어쓰라 그러는데 메피스토 이거 배워야 돼 메피스토도 뭐예요 여기서 딱 선언하죠 하지만 난 내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이거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야 메피스토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는 캐릭터지만 메피스토 인정 이거 파우트하고 똑같아요 입장에서는 파우트가 구원받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메피스토도 이렇게 딱 지키고 있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섭리의 힘이에요 섭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으며 섭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하고 클 수가 있겠어요 섭리 어머니 품이 얄곱게도 음향의 진동값이 진동을 하지만 우리는 그 품에서 커야 될 수밖에 없어 그 섭리의 힘이 뭔데 메피스토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섭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괴태가 바라본 섭리의 실체들 억울하겠죠 천사의 상대점인 것 같지 내 마음에도 시커맣게 칠해놓고 빨갛게 칠해놓고 이빨 달고 싶지 힘드니까 하지만 괴태는 그 설정은 어떻게 했어요 악마들 얘네 어린애들 힘 없는 악마들은 다 어떻게 뜨내기들이야 힘이 없어 그러면 자연 만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피스토 급은 돼야지 섭리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산들 바람 자연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 메피스토에 힘이 있어야지 그 힘 뭐라고 표현했어 여기 하지만 난 내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야 너희들 갈 거면 가 꺼져 열탕이나 뒤집어 써라 이러면서 짜증은 내지만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메피스토가 없으면 구도자 공부 못해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지 질문하죠 나는 누구지 그거 여러분 누구한테 질문한 것 같아 메피스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천보경에서 환이라는 글자가 뭐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어디서 얻어 정보를 경전이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라든가 자연 만물이라든가 제일 큰 품은 뭐예요 자연 만물 애서부터 왔잖아 그 이치가 뭐라고요 섭리 섭리의 이치를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다고요 메피스토 나는 누구지 저 자연의 위대함은 뭐지 물어보면 메피스토한테 물어보는 거야 교태가 그러니까 메피스토를 어떻게 했어요 캐릭터 설정 만들었죠 그리고 일부에서 그래서 뭐 한 거야 계약한 거야 주님하고 맞짱뜨고 파우터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메피스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죠 과학물질 문명은 자주 얘기해요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혼신을 다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구도자 여러분들 그냥 두면 진화 발전은 일어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부처 예수가 나오고 그냥 두면 자연섭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나는 여기까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구도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그나마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나마 어디 그런 니나노 사상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은 은덕 같은 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두면 굴러간다고? MAB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머물고 싶어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외도예요 굉장히 큰 외도다 머물고 싶어하고 여기까지가 됐지 그냥 자연 만물은 두면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애 안 써도 돼 이러는 게요 여러분 좀비 상태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힘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지 하겠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용기 내셔야 된다 그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과정상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과정상 거기서 여러분이 툭 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 서원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공부해서 깨닫다 보면요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막 천복이 형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거 아니거든 아니거든 거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 천복이 형이 힘이 엄청 세요 여러분 극강의 평화감을 준단 말이야 이게 두면 돌아가는구나 쉽게 말해서 환이잖아요 두면 돌아가는구나 뭐 그렇게 애를 써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두에서 영적 진화를 일으켰던 우리의 수고 많은 선조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선생님들 스승들 성인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지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또한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다 그거예요 지금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절대 못 받아 동물선조로 남고 싶으면 그렇게 평화로 오세요 그러면 돼 야 동물선조로 남으면 다시 그냥 우리 누군가 그렇게 애쓰니까 이 시계는 계속 돌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아니야 시곗바늘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섭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우주 애테레장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두면 누군가야 80억이 다 구제돼가지고 올라가겠지 아니요 우주 또 만들어진다니까요 진리사상 또 풀어져요 여러분은 맛도 못 보고 또 지옥이야 지금이 어떤 기회인지 잘 생각하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머물면 안 돼요 자 천사들의 합창 너희들의 것이 아니면 너희들 스스로가 피해야 하고 너희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견딜 수 없으리라 이거 섭리죠 섭리예요 도리가 섞인 섭리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별해야 돼요 그래도 남평하게 덤벼든다면 우리들도 힘차게 싸우리라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음향의 진동값의 대결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음향 자초의 진동값의 대결 천사와 악마의 대결 생각해도 돼요 직접적으로 구도할 때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캐릭터를 부여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파우스터 안에서도 괴태가 써놨잖아요 천사와 베피스톨을 대립시켜서 이 우주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이 진리 세상에서 괴로운 거 누가 자초한 거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생에 놓은 장애물을 우리가 이생에 겪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내가 설치했던 뭐예요 전생의 장애물 이런 거죠 섭리 안에서 그 이치가 뻥하고 뚫려가지고 지금 내 인생까지도 운명과 숙명 같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운명과 숙명 섭리 안에서의 우리의 운명과 숙명이라고 되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가 피해야 돼요 너희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견딜 수 없으리라 그게 고통이에요 고고 무상부와 안에 그래서 고가 딱 들어가는 거죠 고통 고해 그렇죠 왜 고해할 수밖에 없어요 물체, 에테레치, 아스탈체, 자아체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리적으로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 상태에 우리가 겪는 거예요 여러분 아틀란티스 선조들 정도로만 가도 우리가 지금 겪는 정도의 고통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고통은 없어 하지만 근원적인 이치적 고통은 있어요? 없어요 더 큰 고통이 있어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래모리아기가 어떻게 아틀란티스가 됐을까? 뭐 그냥 천사들이 뿅뿅하고 하나님이 뿅뿅해줘서?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고통값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고 죽는 게 환의 이치고 그게 뭐예요? 순리야 래모리아기도 나고 죽는 게 있었으니까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고통 그때도 인간이었으면 지금도 인간 그러면 그때 인간도 그 고통값을 겪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겪는 것보다 아스트랄 영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게 고통이 상상은 현실이 되어 더 크게 뻥튀게 된다 그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고통값을 알고 그냥 홍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큰 혼란스러운 고통값에서 우리가 홍계를 견뎌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이치야 그래서 물질 안에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해결해야 된다 그거예요 일단 요지는 그거고 아무리 지금 진화발달 단계 지국의 고통은 감각혼이 발달해서 우리가 사지로 고통값을 아는 이 몸뚱이를 하고 있었어도 여러분 선조들도 다 그 고통값을 지내왔다 그거예요 토성개, 태양계, 달기, 지국이 다 그러니까 깨닫고 말면 고통이 없고 우리가 진화상태가 더 상승되면 고통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제발 좀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고통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로병사가 있으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 늙어 죽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곧 영생인데 사고에 어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고찰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진짜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떨어지면 고통이 없고 우리 선조들은 고통이 없었다? 아니야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 스스로 피해야 하지만 어지럽히는 거 여러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상대 대척점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난폭하게 덤벼든다면 우리도 힘차게 싸운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동시적인 힘 음이 진동하면 양도 진동하는 동시적인 힘이야 같이 진동하는 거예요 얘가 진동하는 만큼 얘도 발광을 하는 거야 얘가 난폭한 만큼 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얘가 힘찬 만큼 얘도 뭐 하는 거야? 힘차지는 거야 메피스토가 지랄지랄 맞으면 어떡해요? 천사들도 지랄지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음영의 진동값이야 그게 태극의 이체예요 여러분 이쪽이 비비고 이쪽이 막 타오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은 또 10km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려고 하면 붙잡기도 하고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N급끼리 S급끼리 부닥치고 붙고 하듯이 태극끼리도 붙었다 떨어졌다 힘차게 싸우리라 이러죠 힘차게 싸운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 빠른 소리 같지만 진짜기 때문에 이 빠른 소리라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들 사랑이 그냥 인간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될까요? 여기는 이제 이런 설명 안 해도 되죠 깨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누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대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돼야지 인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된다는 거야 구도자가 돼야지 인도된다는 거예요 구도자가 아니면 인도되지 않아 사람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렴 어머니의 사랑 이 마음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을 인도한다 그거예요 대자 대비한 사랑을 그러니까 석가무리 부처님도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사랑을 얘기한 거야 나는 알아서 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연히 다시 내려오고 수없이 내려오고 있겠지 부처와 그리스도는 그렇게 수없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대자 대비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만 힘든 면은 뭐다? 물적인 사랑 저차 도덕성과 윤리의식에서 나오는 인권의식에서 나오는 저차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값이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사랑까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 사랑까지도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발 그들 세팅을 좀 제대로 하라고 하죠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서 저도 지금 없는 것보단 낫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만 사랑에 충만하잖아요 그거 그냥 노예가 돼요 이제 앞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착해서 지금 그래서 되지 않아요 절대 물리적 사랑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 뭐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얘네들 때문에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라고 하는 게요 가만히 안 돈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영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팅을 알고 제발 진짜 공부를 시작해서 영적 자아까지도 상승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화 발달기가 그 정점이다 정점이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된다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구도자의 삶을 택하고 진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에 공부를 시작도 안 하고 진짜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물리적 저차 도덕성의 사랑만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안타깝게 보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할지 여러분 입장에서 이론적이지만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 물적자 뿐만 아니라 영적자의 사랑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천국으로 인도당하는 티켓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서 살아남는 거는 본인 몫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발행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천사대 합창이 나왔고 베피스토가 나왔어요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파우스트가 장님이 되었고 밖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죽어갔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용기를 내어서 단말맛처럼 얘기했어요 순간을 향해서 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 포인트가 하이라이트였죠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으로 순간을 향해서 멈추어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자문해 보시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괴태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 쯤에 나왔던 메피스토와 천사들의 이야기가 괴태가 알고 있는 자연 만물의 변화 원리 이 자연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지금 마지막에 막 쏟아내고 있다 라고 하는 와중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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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